가스가 가까워지고 있다. 안전 지옥으로 가라. 멀메다. 한 1600에서 뛰면 되잖아. 1500? 아뇨 최대한 가까이 가서 뛰죠. 지금 가. 지금 지금. 1290에서 뛰었어요 저. 엄마 제가 더 빨리 도착할걸요? 엄마 진짜 나아가. 엄마는 세척이 됐어요. 엄마는 세척이 됐어요. 엄마는 멀니때문에 면을 해야죠. 엄마는 멀니때문에 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엄마는 멀니때문에 면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왔다 도착이요? 저기요? 교장 캐시! 모든 목표를 제거하라! 현세금 목표 발견! 자리야! 바닥에 있네? 바로 옆에 있어요 싸울 준비하자 빨리 먹어야겠는데 어? 아유C 다운 어디서 보였어요? 네 아유C 진짜 쓸모없어 현상금 걸린 애가 아니구만 다운 시키네가 발소된다 아군이 콜라그에 있다 싸우면서 이기면 복귀할거다 아 우리 피해 아 아카님이 아니였어요? 아카님이 이렇게 못하였어요 아 아니 아니 저기죠 아카님 2층에 있어요? 여기 2층? 네 3층인가 여기? 3층 3층 3층에 있어요 2층 아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3도 서로 틀어 악검물 틀러 가요 빗검물이구나 아카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콜라그에서 역부족이었나보군 아군이 기지로 귀환했다 아휴 안 무더운 건데 저도 넘어왔어요 그 건물 어 윤은 위에 있어야죠 저도 위로 올라왔어요 고급 하나 있는데? 아 소리들린다 아 아파 난간 쪽에 있던데 여기 클레이버 설치 중 어 놀래라 왜 왜 저기 아 놀랬어 난간 쪽에 있더라구요 밖에 난간 쪽에 있더라구요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여섯 여섯어요 있니? 아 여기라도 드실래요? 또 있어 또 있어 아니 소리 또 있어 또 있다고 지금 아 소리 소리가 더 약하게 들린다 요쪽이 안쪽 아닌가 본데 희미하게 들린다 이 위다 이건 어 찾았다 어디있어 어 있는데? 먹을 거 많다 위로 올라갔거든요 저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어 온다 세상 가만들 우리 쪽으로 와요 움직였다 마 이건 찾았어요 보급은 어딘지 근데 일단 시간이 얼마 남았다 아이 아 오즈구나 어 어 어 어 끊었다 그 원 한번 보자 이제 시간은 있는데 이동은 확인해야겠네요 어 여기 양이 보급이다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위에는 없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어 이동하자 저희 이제 어 또 있어 드신 거죠 네 다 녹았어 일단 이동하자 그냥 이동하자 그냥 이동하자 그냥 이동하자 아 저거 살려야되나 말아야되나 상점이 있거든요 장비 필요하면 말해봐 부장토와 부장토 샀어요? 에 넌 어떻게 살릴거야 말거야 살리지마 못 살려 어차피 쟤 누르지도 않았어 나갔네 누르지도 않았어 그러고 쟤 어차피 살려달라고 해야지 살리지 살려줄줄 알았나봐요 아니 아니 못 살린다니까요? 살려달라고 안하면? 아 그래? 이거 왠지 황금 아니야 이거? 황금이면 좋겠다 어차피 근데 저거 돌릴거야 그 위에 황금 아니야 황금 아니야 파란색이야 황금 나왔네 황금 매그넘 저희 도착하자마자 쓸게요 저거 전장투어 아 저거 6300 이동 조금만 있는데 응 그거 아까 그거 쓰자고 아 됐다 아 됐다 앞에 가서 또 상점 있으면 방탄이라 좀 사던거 방탄은 얼마큼 있어요? 방탄은 제가 살게요 저 3500 있으니까 저거 사세요 저거 뭐냐 저거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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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인정찰 응 맞아 정찰 단어가 유사 단어가 생각해야 돼 지금 왜 그런거냐 흐흫흫 단어가 추가잖아 벌써 그러면 안되는데 맘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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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마삭 와 Army Nope 왜 까먹게 나오지? 저준이? 아 이게 다르구나 원래 쓰던거랑 원래 쓰던거랑 스쿼프 딴걸로 바꿨는데 스쿼프 딴걸로 바꿨는데 별로네 여러 사람이 두개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 뭐지? 밤에 쓰는거랑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거랑 꼭 구름은 나와 근데 밤에 쓰는거 쓰다가 이걸로 바꿔봤더니 좀 어색한데 뭔가? 맵좀 볼게요 아이씨 간나 뛰어야 되는데 이동하시죠 네 이쪽집 먹죠 저 최대한 바깥쪽으로 갈게요 왠님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네 있는대로 가운데 적을 뚫어야 돼? 아예 더 올라갈까요? 라이드로? 시간이 되나 근데? 시간 안될거 같긴 한데 가볼게요 일단 최대한 일단 최대한 가서 가죠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될거 같은데 충분히 충분해요 충분히 몇가지 먼저 뛰면 지금 360이니까 인하는 데는 문제 없는데 문제는 저 다음이 개월진데 그게 문젠데? 안 되겠네 감옥까지 뛰어요 안 되겠네 그니까 거기 개월지에요 근데 거기가 밭이라서 감옥까지 뛸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못 뛰니까 문제지 가운데 상점인데 개월지라서 축소됐다 이거 문제인데 오 이런 떨어졌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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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넘어왔는데 이거 계세요 저 갈게요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어? 아이씨 못 올라오나? 아이씨 못 올라오나? 아 다리 굿나가야죠 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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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뭘 보러한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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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윈드 그냥 갈게요 거기 2층 올라가야 될 거 같아 시간 없어서 저희 상점을 들렸어야 되는데 없죠 저희 지금 정찰 없어요 무려 저도 정찰 하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아 너무 손에서 싸우고 있나본데 지금 무기 한번 무려 볼까 하는데 그냥 가 가보자 아냐아냐 아냐아냐 완전 깨월치야 안돼 안돼 큰일나죠 아 여기 집 여기서 싸우는 여기서 싸우는 여기서 소리 크게 들리네 이쪽으로 간다 집 어디 먹어볼까요? 가볼게요 윤희님 해볼게 해볼게 어 저기 상점 들렀다 집으로 집 먹죠 일단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제발 보고 있지 마라 제가 무인정착기 사요 제가 무인정착기 살게요 제가 4천이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피스트에서 살게요 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생물 봉사 하나 더 살 수 있다 아 하나도 못 사요 어차피 아 못 산다 해봐야 의미가 없어 살 수는 있는데 이래서 3명이 필요하다니까 왜 이동 이동 이동해야돼 잠깐만요 야 이거 참 거시기하네 살짝 뛸까요 방탄이란거 다 있죠 윤희님 네 다 있어 아니 이기 가는게 이기 가는게 아 나 이거 초중경 아우 잘못 바꾼거 같애 완전 망한거 같애 열아상이라 그러더니 하나도 모르겠어 안 보여 또 축소됐다 어우 그냥 안쉬고 뛸게요 응 최대한 사이드로 예 안전지대가 닫힌다 다 왔다 최대한 안착은 했는데 아 저 집은 너무 고시기한데 지금 아 저 집은 너무 고시기한데 지금 맞죠 냄새나요 아냐아냐 그게 아니라 너무 작아 이 집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간다 갈게요 아 저기는 좀 위험해 근데 저 집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인할게요 일단 인 들어가지 말고 있죠 일단 이것도 뭐야 아냐 쏘지마 쏘지마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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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 찍혔는데 점에 뭔가 그냥 헬기 헬기점인가 헬기 아니에요? 헬기가 쐈어요 헬기가 아냐아냐 그게 아니고 미니엠에 점이 찍혔어요 아 점이 찍혔다고 네 잠깐만요 아 심박있지 안 나오는데 일단 일단 뒤에서 오는 거 좀 보죠 아 나 이거 망한 거 같다 조준경이 이렇게 개똥? 개똥인데 아 잘 못 썼습니다 안전지역으로 가 창공의 적 무인 정찰기 이쪽으로 간다 야 야 이거 감옥 애들이랑 만나겠는데 잘못하면 유님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가서 안쪽으로 아니다 저기 저 이쪽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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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빵킬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 갑자기 이렇게 뛰니까 이 영화 론 서바이브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 안 봤어요 그거 몰라 안 봤어요? 네 잠깐만요 볼게요 이제 안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에이 왜 뭐 봤어요? 재소 좋으면 우리가 능선을 못 깼다 재소 좋으면 그거 노리고 온 거예요 지금 오기 근데 문제는 저기 개활치면은 능선이라고 해도 저번에도 저번에도 이렇게 이 능선이 아 망했어 저 위에 있어 감옥에 감옥 위에 있어 감옥 위에 있어 아 보고 있어 나 본 거 같아 위에 있어요 위에 딱 봤어요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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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윤희 뒤 아 아이씨 아 놀랬다 아이씨 망했다 위치만 걸렸네 뒤에 와요 가스 유닛 가스 가스 유닛 가스 보셔야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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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세요 아 찝찝하네 저거 하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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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선 쓰는 거 보셨죠 이거 네 쓰러지 유닛 쏜거죠 지금 하나에 제가 쏜거야 나 이거 하나도 안보여 큰일났어 아이씨 잘못 벗겼어 망했어 망했어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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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여기 여기 이쪽으로 안쪽으로 돌게 데워라 제가 암퓨 욕했는데 암피5 로 잡았어 안보여거지구 현재 유닛 뚝이 이게 열아상이에요? 아니 열아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뭐 이렇게 짧아 나. 계속 짧아요? 가스 가스 있니? 이거 가스 좁혀지면 저거 쓸게요. 공습이요? 아니요 공습 전에 저거. 제거 정찰기 먼저 쓸게요. 이쪽은 좀 원이 천천히 닫히거든요? 이쪽으로 가세요. 아아! 아이씨. 여기 써야겠다.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있어요. 앞에 여기 여기. 아아. 넘어가야 돼요. 안쪽으로. 뛰었다. 알린다. 무인 청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안에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윤희님 집 안에. 가스 접근 중. 새 안전제앱을 표시한다. 꺼졌어. 썼어요. 나 많이 썼어요. 오세요. 오세요. 저기 arent say 빨라, 앞당수 KNいる. 아아 시끄럽다. 방파는 없는데? 암ня. 여기있어. 여기여기. 어헤. 여기여기여기. 아 이거 안 보여 어클라스 어떡해. 오하디. 아허. 생룡 x2 됐다. 저 하나 더 쓸게요 무인정찰 오케이 윤희님 이거 장갑판 여기서 장갑 사세요 장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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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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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아 됐다 아 됐다 아 씨 왜 이렇게 쫄깃하냐 지금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 아 나 이거 오든 진짜 미치겠네 이거 오든 제가 바꿔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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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경 때문에 안 보여요 저기 하나도 알린다 무인정찰기 연료 터진 보안 보여 보이시죠 지금 오른쪽이 오는데 아 저거 정밀 공습 때릴까 그냥 마지막 때리 아니야 아니야 쟤네 싸울 때 쟤네 싸울 때 쟤네 싸울 때 나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애들 왼쪽으로 갔거든요 이 위에 있고 아 저 위에 있구나 죽여라 여기 빼고 다섯 명 주님 저 있는대로 주님 저 있는대로 쟤네 위에 다운 위에 있는 놈 쏘지마요 저거 안 던지더라고 안심하지마 언제 숙격할지 모른다 주님 지금 쓰자 지금 지금 쓰자 지금 무인정찰요? 아니 정찰말고 그거 공습 공습 공습이잖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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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탑 있는데 탑 밑에 탑 있는데 주님 2대2 2대2 쏴야 돼 썼어요? 썼어요 됐어 됐어 성공 성공 나이스 아 멋졌어요 멋졌어 아껴두기 잘했어 아 쟤네 우리 못 봤어 아까 처음에 어 쟤도 일부러 기다렸어 저거 나이스였어 아 쫄깃하네 또 먹어줘야죠 또 아우 둘이 셋네 진짜 2인파 하신다 점수 얼마나 먹었나 어 윤희님 깨드셔 깼데 막판에 킬 해갖고 아 아 18000이야 어 윤희님 3킬 저보다 킬 많이 하셨어 쟤 쟤 저 무장 좀 바꿀게 아 나 진짜 이게 이렇게 망할지 몰랐는데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